21.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식빵을 냉장고에 보관하였더니 딱딱해졌다. 냉장 저장 중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전분, 호화 2. 지방, 산화 3. 단백질, 젤화 4. 전분, 노화 정답은 4. 전분, 노화 22. 참깨 중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은 1. 토코페롤 2. 새사몰 3. 고시폴 4. 레시틴 정답은 2. 새사몰 23. 식품 저장 시 미생물 번식을 장기간 방지하기 위한 저장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데치기 2. 딸기잼 3. 무청시래기 4. 마늘장아찌 정답은 1. 데치기 24. 다음 당류 가공품 중 결정형 캔디는 1. 퐁당 2. 캐러멜 3. 마시멜로우 4. 젤리 정답은 1. 퐁당 25. 다음 중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은 1. 보리 2. 쌀 3. 밀 4. 옥수수 정답은 3. 밀 26. 다음 중 식이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키틴 2. 팩틴 물질 3. 전분 4. 셀룰로우스 정답은 3. 전분 27. 다음 유지 중 필수 지방산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1. 올리브유 2. 참기름 3. 버터 4. 미강유 정답은 2. 참기름 28. 다음 중 생리작용 조절 식품인 것은 1. 채소류 2. 유지류 3. 곡류 4. 육류 정답은 1. 채소류 29. 식품의 수분활성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식품의 상대 습도와 주위의 온도와의 비 2.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 3. 식품의 단위시간당 수분증 발량 4. 자유수와 결합수의 비 정답은 2.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 30. 생선의 자기소화 원인으로 오른 것은 1. 세균의 작용 2. 산소 3. 단백질 분해효소 4. 염류 정답은 3. 단백질 분해효소 31.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설탕은 당질의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다당류 2. 이당류 3. 삼당류 4. 단당류 정답은 2. 이당류 32. 완숙한 계란의 난황 주위가 변색하는 경우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신선한 계란에서는 변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 남백의 유황과 난황의 철분이 결합하여 황화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3. 오랫동안 가열하여 그대로 두었을 때 많이 일어난다 4. 이 변색현상은 pH가 산성일 때 더 신속히 일어난다 정답은 4. 이 변색현상은 pH가 산성일 때 더 신속히 일어난다 33. 소위 알칼로이드성 물질로 커피의 자극성을 나타내고 쓴맛에도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1. 탄닌 2. 주석산 3. 카페인 4. 개미산 정답은 3. 카페인 34. 밥맛을 좌우하는 요소를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같은 쌀이라도 밥물의 양에 따라 밥맛이 달라질 수 있다 2. 밥물이 산성일수록 밥맛이 좋아진다 3. 같은 쌀이라도 밥짓는 여론에 따라 밥맛이 달라질 수 있다 4. 수확 후 오래된 쌀일수록 밥맛이 나빠진다 정답은 2. 밥물이 산성일수록 밥맛이 좋아진다 35.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식사에서 인체내 대사상 특히 필요한 비타민은 1. 비타민 E 2. 비타민 A 3. 비타민 C 4. 비타민 B1 정답은 4. 비타민 B1 36. 가열용 기구인 프로판가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가스용기 가까운 곳에 화기를 두지 않는다 2. 가스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에 둔다 3. 가스 자체는 무해하나 누출되면 폭발되기 쉽다 4. 가스용기는 세워서 조리대 밑이나 지하에 설치한다 정답은 4. 가스용기는 세워서 조리대 밑이나 지하에 설치한다 37. 생선의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생선의 선도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한다 2. 물이 끓을 때 생선을 넣으면 모양이 유지된다 3.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생강, 술을 넣는다 4. 식초나 레몬을 생선 조림에 넣으면 생선살과 생선가시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38. 통조림 식품의 구입 시 잘못된 것은 1. 상표가 변색되지 않은 것 2. 외부가 깨끗한 것 3. 두드렸을 때 타금이 나는 것 4. 뚜껑이 돌출되지 않은 것 정답은 3. 두드렸을 때 타금이 나는 것 39. 지질의 체내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열량소 중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낸다 2. 뼈와 치아를 형성한다 3.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4. 필수 지방산을 공급한다 정답은 2. 뼈와 치아를 형성한다 40. 당질을 소화시키는 데 관계하는 효소는 1. 펩신 2. 리파아제 3. 아밀라아제 4. 레닌 정답은 3. 아밀라아제